오늘은 11월 10일 목요일의 시장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0일 새벽 3시 58분 하루 경례장 모습입니다. 굉장히 오늘은 더 분주해 보이네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앞에 잔홍 갔다 봅니다. 오늘 목요일의 시장상황 알아보이네요. 오늘 목요일의 시장상황 알아보이네요. 오늘 목요일의 시장상황 알아보이네요. 오늘 목요일의 시장상황 알아보이네요. 오늘 11월 10일 새벽의 모습입니다. 11월 10일 새벽모습 11월 12일 새벽 모습이에요 방어가 5000kg 나왔습니다 한길통상입니다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완도산 3km 때 28,000원 2km 중반대는 26,000원 제주광어는 24,000원 구미는 이건 일본산입니다 25,000원 3km일 때 2km 초반에서 중반까지 22,000원 2km 미만은 18,000원 가성비 더미 참숭아가 오늘 만원입니다 자바리가 3만원 줄더미 일본산 6만원 줄더미 국산 짠거는 3만5,000원짜리가 있네요 방어는 7,000원 오늘 방어 좋네요 소방어가 7,000원입니다 순거는 좀 비싸네요 2만8,000원까지 나가네요 일방인가? 네, 일방이네요 1만5,000원 1만5,000원 그 다음에 문어가 2만8,000원 단새우가 4만5,000원 박스입니다 이거는 청어도 3만3,000원 박스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우럭이 2만7,000원 북바리가 3만5,000원 이게 아마 있는 것 같네요 예 문어입니다 돌문어 요새 돌문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2만8,000원 소방어 대방어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참동 삼숭어 좋네요 3만3,000원짜리 청어 3만5,000원짜리 돌돔 작은 거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1.3키로 나가는 거 2.3이 아닌 2개 합쳐서 그렇네요 그 다음에 방어가 요새 굉장히 빵이 좋아요 폭백얘기로 빵이 좋습니다 3만5,000원짜리 돌돔 도시누기 3.5 기름 5.4 6.4 1kg짜리는 15,000원, 2kg짜리는 28,000원, 청어는 28,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광어 여기 초밥용 이거 5,000원, 키로에 5,000원 좋네요 키로에 5,000원 초밥용이에요 그 다음에 광어 작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참숭어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전어가 있네요 전어 2만원 요거는 지금 알아요? 충어 4,000원 작긴 작아서 4,000원이면 좋네요 그 다음에 방어 매진 8,000원 요거 소방어 3,4kg대 8,000원 여기 신일수산입니다 신일수산에서 갑박육 하실때는 여기 굉장히 사셔도 됩니다 여기는 근데 오늘 좋은게 초밥용 이거 자광이거든요 자광이가 6,7kg 가까이 나가는건데 5,000원이면 괜찮네요 방어 지금 신일수산의 방어네요 자연산 축양이라 그래가지고 자연산을 잡아서 가두리 하면서 키운건데 충이 아주 없지는 없다 그러네요 원래 일방도 요즘은 충이 좀 있다 그러네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국산축양입니다 국산축양 11월 10일 오늘은 8개개가 420kg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활킹크랩이 1,320kg 꽃게는 3시부터 경매가 지나갔는데 암수 합쳐서 2,400kg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앞에 보이는거는 털개인데 털개는 선호만 그냥 조금 나왔습니다 아주 이렇게 조금 나와서 아마 요거 있는데 아직 경매가 안된 것 같아요 합계가 2,400kg가 나왔던데 여긴 대성수산 사장님이신데 김양철이라 잘 안먹고 또 가격이 높아서 오늘은 뭐 이렇게 오늘은 별로 이렇게 매입을 하지 않으셨네요 예 한번 보도록 요 가격만 한번 보겠습니다 중짜가 15,000원 암케 대짜 28,000원 암케 대짜 28,000원 요거는 15,000원짜리 이거는 뭐에요? 암케 숫게 아 숫게 중짜 아 숫게 중짜가 예 그렇네요 예 예 뭐 그렇네요 여기 뭐 암케 개발 안잘려면 14,000원 14,000원짜리 숫게도 있네요 개발 안잘려면 예 예 예 돌개는 7,000원 아 돌개 7,000원 요거 길어야 되는 얘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대게들이라는거 지금 선호 선호 킹크랩이 18,500원에 지금 됐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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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이거 다 못한거에요. 이렇게 떨어져있고 그런거는 등급이 약간 낮은겁니다. 저 55,000원에 됐네요. 55,000원짜리 요건 55,000원입니다. 오늘은 털계가 28,000원에서부터 4만원까지 나갔다고 하네요. 좀 상태 좋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거 꼬물꼬물한거는 4만원, 좀 서너 죽은거는 28,000원 이렇게 낙찰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지수산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상태 괜찮아보이네요. 괜찮아보이는 킹크랩이네요. 요건 좋은거에요? 썰어져있고 크기가 들쑥날쑥해요.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고 그리고 팔도 없는게 많아요. 사장님 어제 늦게 그렇게 좋게 다 혼자만 갔다가 살아보냈어요. 몰랐더니 나중에 봤어요. 몇개 샀구나 그거 어제. 다른데하고 너무 차이가 나갔네요. 어저께 사나려면 되게 잘 산거에요. 전부다 굉장히 좋더라구요. 지금 6만원 시작해가지고 5만 8천원 5만 7천원 5만 7천원에 됐네요. 5만 7천원 10,000원 1320Km 킹크랩 그냥 좀 나온 편이에요. 대개가 얼마 안나왔어요. 절추나 3만 8천원 까지 나갔네요. 이거 앞에 있는게 여기선 A급이 5만 7천원 그 다음에 낮은게 3만 8천원 그 다음에 꼬물이급이 2만 4천원 떨어졌네요 지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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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왔죠 이제 시작이니까 아 좀 전에 나왔던게 좋은거는 6만 7천원 나왔고 그 다음에 5천 5만 7천원 때 나왔어요 살펴보는거 사장님 혹시 일상소식이에요? 예 나왔던 마음을 봤는데 갈치 5만원이라고 하여서 6만원이라고 하여서 대개 이제 시작할겁니다 대개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하는거 아닙니다 갑자기 죽은거 하는거에요 꼬마일것같아요 4만 2천원 4만 2천원 4만 2천원 4만 2천원 됐네요 이제 이 앞에 A급 되는거에요 신호에 시작합니다 7만 4천원을 시작합니다 7만 4천원을 시작합니다 7천원 이거는 좀 좋은거 같아요 일단 가격이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이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이 그렇습니다 7만 3천 7만 3천 7만 3천 7일까지 보세요 7일 1,6,3 몇 개 2개 1,6,3 몇 개 7만 2천 7만 2천원 7만 2천원에 가져갔네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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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2천원이에요 어 7만 2천원이에요 여기 좋은거네요 요거는 7만 2천원 오늘도 좋은거는 7만 2천원 나가네요 7만 2천원 오늘의 A급이래요 7만원 7만원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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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매 대기 중에요 털계 경매 대기 중 털계 방금 털계 6만원 6만원 아 6만원이에요 10마리짜리가 그 못한게 5만 5천원 이거 마리단 가격입니다 털계는 마리단 가격 좋은거는 6만원 나갔어요 털계 마리단 가격이에요 털계 마리단 가격 아주 작은거는 2만 5천원 못한거 활성력이 떨어진거 아주 좋은거는 6만원 5만 5천원 마리단 가격 7374 시작하네요 좋은거는 7만원대 살아있어요 7만 2천원 킨크랩도 좋은거는 7만원대입니다 7만 2천원 낙찰되어있습니다 킨크랩도 좋은거는 이 가격도 나갑니다 무조건 싼거 아니에요 킨크랩 가격 오늘의 A급 7만 2천원 7만 2천원 오늘의 A급 여기가 지금 7만 2천원짜리요 7만 2천원짜리 7만 2천원짜리 네 사이즈 좋네요 역시 좋네요 저희가 오늘의 A급 오늘의 A급 과정은